신비로운 아발로 왕국의 이사벨 공주를 소개합니다. 잠깐! 아직 어려 보이지만 아니야! 4,965일이나 잤다고 호기심 만드고 우리 가서 알아볼까요? 천재적인 됐어! 이제 시험해봐야지! 아발로 왕국 최고의 할명가! 생일 축하해요! 노래 실력까지 완벽한 흐방!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에서 만능 소녀 이사벨 공주를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월요일은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